잠시 후 준비가 되는 대로 펼쳐드리겠습니다. 자 준비가 됐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와 함께 우리 재즈 밴드 집서 무대 시작합니다. 자 준비가 됐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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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저희는 밴드집섭이라고 합니다. 고맙습니다. 저희는 주로 여행을 떠나는 그런 기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느낌으로 저희들의 자작곡을 연주하고 있고요. 첫 번째 곡은 볼레로라고 하는 곡이었습니다. 다음 곡은 또